자,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. 자료 집중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얘들아, 우리가 1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고기후 연구 방법을 배웠어요. 고기후 연구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빙하코어 같은 걸 뚫어가지고 말이지 그 안에서 공기방울 같은 거 확인하거나 공기방울에 있는 어떤 꽃가루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아, 이건 얘들아 따뜻한 곳에서 사는 생물이냐, 차가운 곳에서 사는 생물이냐 뭐 이렇게 해서 고기후를 연구했단 말이야.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단 얘기죠. 동의, 원소, 비율을 가지고 한랭했느냐, 뜨거웠느냐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. 너희들 머릿속엔 테트리스. 테트리스가 뭐야? 오늘도 뭐 이십률 배우고, 공전 배우고, 자전 배우면 뾰르륵 지워져. 어? 항상 리셋돼. 항상 수업이 끝나면, 어? 오늘 뭐 배웠지? 아, 머릿속에 테트리스가 들어와 있는 거야. 슉! 띠리니니니니니니니니니 이거 하지마. 왜 자꾸자꾸 외우면 자꾸 까먹어. 그래가지고 봐봐. 자, 메테인의 양 보겠습니다.